사막 보험을 떠나봐요. 사막을 계속 해봐. 와, 저기 타조가 있어. 타조. 자기 타조야, 무슨 일이야? 벌레 좀 먹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? 벌레 좀 먹고 싶은데, 벌레 좀 먹고 싶은데, 가끔은 스윽으로 바닷을 찾고 있어요. 어떠한 벌레 좀 먹고 싶은데,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하는거에요. 아기 타조들이 모두 배가 굴러 잘했어 계속 가면 돼 와 저기 낙타가 있어 낙타 낙타 아저씨가 짐을 나르고 있어 내 짐은 어디지? 낙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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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짐을 나르고 있어 내 짐은 어디지? 낙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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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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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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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우이구리 아니잖아 이런 여긴 우이구리 아니잖아 우리 집은 빨간색이야 아기 디러켓을 모두 굴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네 잘했어 계속 가면 돼 와 저기 타조가 있어 타조 아빠 타조가 알을 품고 있어 그때들이 알을 훔치러 왔다 쫓아버리자 그 고약한 늑대들이 가버렸어 잘했어 동물 상자가 바로 앞에 있어 봐 저게 천상 가비 있어 천상 갑 천상 갑 천상 갑이 흰 개미를 잡아먹으려고 빙벅을 파고 있네 흰 개미는 맛있어 잡는 것처럼 도와줄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